칼슬마가 넘치는 가수 박정우의 전화입니다. 칼아! 칼! 안녕하세요! 파티타임! 칼! Oh, oh, oh I do not need a hope 하나 둘이 안 되는 시기에서 콩파이는 콩파이 됐으면 기만치 전화는 무엇을 알을 또 하는 거야 내가 생각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거니 아니면 외로운 거니 하니야 하니야 모든 곳에서 날아와줘 모든 건 다 끝난 거야 원하지마 오늘 점점 사이 헷갈리는 우리 사이 더 이상 연락하지마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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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축 압축 가버려 내게서 멀리 아직 떠나버려 사랑을 쉽게 생각하느라 이별을 쉽게 생각하느라 이건 정말로 지쳐버렸어 다 포철 지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수 좀 괜찮으셨어요 내가 이럴 자녀 너 다른 존 네 존 네 존과 이런 일 없어 원하지 약속해 내게는 아시는 거 아니면 안 돼 날 돌아와줘 내게 맞걸네 아리야 아리야 비전자서 날 넘어져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원하지마 원하지마 어묵 종종한 사이 헷갈리는 울 사이 더 이상 연락하지마 더 이상 연락하지마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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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춤 아춤 가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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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서 멀리 가지고 떠나버려 내게 Woah 가라 가략 가라 가라 가지고 가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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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쉽게 생각하는 넌 이별을 쉽게 생각하는 넌 이젠 정말 지쳐버렸어 가라 가라 안춘 가버려 가버려 대단히 감사합니다